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나라에서 특별히 관찰되는 그 가운데 하나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 어김없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근사한 취지나 명분을 갖고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결국은 끼리끼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제도로 변질되고 만다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운용에서도 어김없이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부형 교장 공모제도 아니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임용된 총 교장 238명 가운데서 무려 154명 64.7%가 전교조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64.7%가 이 같은 통계 자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려 65% 가까운 사람들이 특정 단체 출신들인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통계 자료만으로도 무슨 수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특정 단체의 입신 출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입증 자료입니다 현재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를 공모를 통해 교장에 임명한 제도고 또 외부형 교장 공모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모시는 그런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취지가 참 좋았습니다 2007년 시작될 때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겠다 제 이야기가 항상 이렇습니다 이 사회는 토양이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이런 자격 조건이나 또 시험 같은 걸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 어김없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현재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을 20년 이수하고 또 교감을 거친 다음에 주어지는 그런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증이 없이 그냥 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 교장 공모다 이렇게도 비아냥 부린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자들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런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교사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를 공모를 통해서 교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이런 설명만으로도 좀 이상하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풍긴다 혹은 뭐 누군가를 출식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심이 의심으로 거치지 않고 충분하게 의욕을 더하는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 가지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 전교조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교사노조연맹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A 교사가 올해 초에 내부형 교장 응모제를 통해서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공모교장에 입용됐다는 소식입니다 교사는 전교조의 핵심 간부 출신으로서 그동안 교원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육계 인사는 노조일에 힘을 쏟던 교사를 교장으로 특급 성진시켜준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에서도 결국은 정치적인 익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인천시 교육청의 전교조 출신 간부들이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해가지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모든 상황은 엄정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현재는 의혹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소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가 지금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화 현상이 경제도 정치화를 하고 복지도 정치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계도 정치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자리라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우리 편 혹은 정치적 연출이나 배경을 타고 사람들이 내려오는 사태가 아주 일상적인 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실자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실자본주의는 거대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아주 빈번히 관찰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세우는 구호나 취지는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한국은 정치권력의 개입이나 간습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개입이 강화되고 또 심해지는 사회는 절대 역동성을 유지할 수 없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이 미치게 되는 단기, 중기, 장기의 아주 부정적인 그런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무슨 지원금 조금 더 주면 그게 환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식들의 교육을 모두 마친 세대로서 이런 교육 제도하에서 다음 세대가 치열한 그런 경쟁 환경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문을 자주 던지고 회의적인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날로 정치화되어가는 그런 교육계에서 이제 이 땅에서 교육 제도는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일자를 제공하는 수단이자 도구로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정작 교육 소비자들이 길고 긴 인생을 준비하는 것과는 별반 관련 없는 교과목이나 자리들이나 제도들이 속속 지금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도구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정작 교육 소비자들의 앞날을 위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그런 것이 거치지 않고 세계관까지 뒤틀어버리는 또 왜곡시키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교육을 다 마치고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경쟁은 좋지 않다 교육에서 경쟁은 없다 이런 경쟁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모든 제도의 왜곡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해드 experienced 감사합니다.